터빵 아파트 옆에 텃밭입니다. 오늘이 10월 20일이네요. 서리가 한번 왔어요. 왔는데 제가 일계를 보고 10월 말까지는 고추를 놔둘 예정입니다. 11월 초에도 일기예보가 아침 기온이 2도 안 내려가면 제가 좀 더 놔둘 겁니다. 오늘 제가 고추 수확을 좀 했습니다. 고추 장아찌 담으려고요. 꽃잎이 잃은 게 또 입은 또 비타민이 많거든요. 저희 사는 아파트입니다. 아파트 바로 옆에 텃밭입니다. 고추는 한 바구니 가까이 땄어요. 볼록하긴 안 땄지만 장아찌 담으를 겁니다. 제가 이게 이제 경상도 말로 시리남바 보통 유채 표준말로 월동춘채입니다. 이 월동하는 거라 가지고 서리가 더 괜찮아요. 제가 10월 9일날 뿌렸습니다. 많이 컸죠? 이건 상추고요. 상추는 10월 10일날 뿌렸어요. 고추 밑에 상추를 뿌렸습니다. 요거는 냉면에 먹을 겁니다. 춘채도 냉면에 먹고요. 고추도 아직 달려있습니다. 오늘 다 못다겠네요. 아침에. 상추도 9일만에 바다가 잘 됐죠. 아직 한 열흘 이상 잘 자를 겁니다. 요거는 시금치죠. 시금치도 바다가 잘 됐네요. 시금치도 제가 10월 9일날 뿌리는 겁니다. 시금치도 이거 냉면 3월달에 먹을 겁니다. 저희 밭에 텃밭에 가지도 엄청 많아요. 아직 가지도 키가 한 2m 정도 컸어요. 제가 가지 밑에 배추도 심어놨죠. 가시도 아직 많이 열려있어요. 주릉주릉 가지가 두 폭이거든요. 요거 옆까지 짤락하다가 안짤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열렸어요. 여기도 열려있고 이쪽에도 열려있고요. 땡초도 아직 주릉주릉 많이 열려있어요. 땡초도 아직 주릉주릉 많이 열려있어요. 겨울에는 겨울에 시큼 먹어요. 된장찌개 끓일 때라든지 육수 필요할 때 땡초를 넣으면 좋거든요. 배추는 제가 김장 안 담아요. 그래가지고 한 포기씩 한 포기씩 뽑아먹어요. 상추도 잘 커졌고요. 배추 이쪽 옆에서 한번 뽑아먹거든요. 뽑아가 배추 국거리 먹고요. 요거에도 한 포기 뽑아가 배추 국거리 먹고요. 부추는 원래 이게 마지막에 끝이에요. 잘라 먹으면 이제 더이상 냉년에 또 먹으면 되겠죠. 저희 텃밭입니다. 상추도 제육불에 놨죠. 상추도 냉년에 먹기 위해서 제육불에 놨습니다. 냉년 3월달에 텃밭 관심있는분들은 텃밭 해보세요. 해보시면 재밌습니다. 제 유튜브 보시면 텃밭하기 좋습니다. 제가 텃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아는 선에서 상세히 말씀드릴게요. 야들이 식음신데 시앗들이 심어가지고 발화되는거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. 냉년 3월달에 먹는다 생각하면 기분이 더 좋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